배를 아 아퍼 일단 다 얼리고 일단 얼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 너도 밀어내고 쉴드 힐하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쉴드 걸어 아냐아냐 뭔 쉴드 물쉴드 아니 불쉴드다 쟤네들은 아 메이 꼬집 똑똑 메이가 왔어요 메이가 왔어요 우리 세상은 지킬까지가 있어요 하지만 니 멘탈은 지킬 가치가 없어요 니 멘탈은 지킬 가치가 없어요 오케이 메이 메이 목소리가 쉬었다니 야 너 많어 잠시만 갑자기 야 이러는 거 아니지 너 많어 목소리 상태 밀어 밀어 밀어도 절반은 죽어 그렇지 이거 낙땜이랑 벽땜이 너무 쎄 오케이 다구 다구 다구할 앞에 장사는 없긴 하죠 하지만 낙땜 앞에 장사 없다 오케이 이제 블라드 탈출하겠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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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쉴드도 이동시킬 수 있구나 잠시만 어이 밀어 밀어 쟤네 뭐야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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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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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안돼 안돼 이러지마 아 잠깐 야 회복 파이어광선을 쏴 어떡해 아 살았다 아까같이 라인하르트 짓은 걸리면 안돼 터져 일단 얘부터 죽여 잠시 아아 야 잠깐 또 오케이 한밤 야 어디다 쏴 나 아이 어디다 아 가장 아아아아악 아하 아 짜증나 아 아 아 아 요정이 나 살려주는 거구나 안됐어 내 내 작은 권총 친구가 널 상대해줄 거야 이씨 얘 누구야 어 뭐 아이 미스 마이 와이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야 너무 많잖아 쟤는 불면역이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 아 일단 아 좋아 일단 어 어 잠깐만 여기서 이러면 안돼 잠시 나 뭐야 뭐야 드루이드? 드루이드라고? 잠시만 잠시만 어 왜왜왜왜 나 데미지 왜 받아 아 아 아 요기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제한되어 있구나 아 나 지금 물 몸이 젖어있어가지고 번개를 못써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쟤네들 불에 잘 탈거 같은데 이 고목나무 같은 일단 해놓고 좋아 역시 나무는 불태워야지 아 야 이제 번개 못써 이제 생화 꽝선 어 아 아파 일단 막아놓고 안 되겠어 아 야 너무 쎄잖아 여기부터 라고? 하 라인하르트 당하면 안돼 거기서 한번 죽어야돼 야 살려줘 쟤는 신경도 안쓰네 아 내 나 내 작은 프렌드 아 안돼 라이브보드를 줄어둘게 내 작은 프렌드가 날 지켜줄거야 내 작은 프렌드가 날 지켜줄거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딜 돌아다녀 그래봤자 넌 죽을거야 아 진짜 아 진짜 꼭 결국 내 작은 친구 친구를 찾아야돼 찾게 만드네 이거 얘네들 스킵하고 강제로 돌아가면 일단 액티베이트 그리고 저 위로 가면은 드루이드랑 싸우게 되죠 아 아 어떻게 해야될지 알겠어 비가 끝이면은 몸에 이거 한 다음에 일단 힐하고 아 잠깐만 몸 붙여 몸 말려 그리고 힐해 그리고 아 하고 전기 전기 방어 저걸 해 일단 전기 방어 한 번 더 깔아주고 아 아 전기 방어 해도 전기 못써? 아 못쓰는구나 이거를 그냥 저걸로 피야돼 아 야 요정 한숨 쉬는거 봐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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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정, 내가 늙는다, 안 늙어. 진짜, 별것도 아닌 것들이. 마법소나 내놔. 썬더볼트. 뭐야, 뭐가 더 필요해. 이게 아닌데? 뭐야, 저 앞에? 가장 앞에가 뭔지 모르겠어요. 불인가? 아닌데? 이게 아닌데? 모르겠다. 새로운 지팡이다. 그렇지. 가자. 오늘 하나님, 무슨 소리야. 이렇게, 이게. 어, 잠시. 여기서 이거 깔아놓고. 아, 그거 보지 말고. 내 최고의 프렌드와 함께. 내 최고의 프렌드를 만나렴. 아, 아파. 아, 아파. 만화 없이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. 그거는 참 좋아. 힐링불크 강이야. 자, 잠시. 일단 오지마. 응, 오지마. 해놓고. 아, 이거 좀 그만봐. 일단 해놓고.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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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렇게 해놓고. 얼려. 똑똑. 메이가 왔어요. 네 맨 다른 지킬 가치가 없어요. 아, 이거 좀 그만봐. 이거 안 걸리지. 개인적인 악감정은 많아요. 아, 여기 보스 나올 것 같은데? 딱 필이? 이럴. 아, 보스 아니구나. 다행히. 안 되겠어. 지뢰를 많이 설치해놓으면은 알아서. 으악! 썬더볼트 맨 앞에 있는 거 증기라고요? 아, 물불. 물불. 안 되는데요? 아, 증기가 되는구나. 아! 썬더스톤. 하나.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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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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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QF 아니, 아니. QF 아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오케이,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. 일단. 아니, 아니, 아니. 그.. 이렇게하고. QF 해서 어서 어디다 쏴? 됐어 됐어 살았어 아직 살았어 나는 살아남았어 힐하고 아니 진짜 힐지를 계속 깔어 오케이 저기로 가버리고 아 야 잠깐 너무 많이 오는데 야 라인하르트 저리가 일단 뭐야 뭐야 드루이드까지 왔어 안 되겠어 일단 이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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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빠르게 하고 여기서 힐하고 진짜 타고 하고 와 쎄다 아 잠깐만 잘못 꽂았어 아 보호막에 핵이 핵처럼 보호막이 저거 비렛치처럼 되는구나 오케이 하나씩 저렇게 죽이면 돼 그럼 얘부터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얘부터 죽여야겠다 이러면 불타서 알아서 죽죠 일단 맞는거 각오하면서 헤이스트 갈기고 헤이스트하고 헤이스트하고 오케이 아 아퍼 일단 치우고 힐하고 헤이스트하고 아 드루이드다 아 잠깐 비오잖아 아 비오면 번개 못쓰는데 잠시만 라인하르트 당하면 안돼 저거 뭐야 에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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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루시드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 몸 말리고 하고 식도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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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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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마 아파 임마 하고 아!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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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사람 아닌 소리래 하하하하 아! 오케이 일단 몸 말리고 체력 회복하고 실드 걸고 하고 아! 일단 아! 일단 실드 하고 오케이 아! 파이키! 크으 좋았어 안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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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제발! 아 쟤는 이걸 아니 이걸 하고 잠시만 아! 아! 힘들다! 아!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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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봐 안돼! 한숨 그만 쉬라고 나도 그러고 싶은 거 아니야 아! 뭐야? 저기 뭐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저렇게 돼있어? 뭔진 몰라도 기회다 뭔진 몰라도 기회다 자 뭘 따라 하시라는거지? 오케이 일단 아! 아 제발! 아 진짜 야이스... 야... 아 저거 힘도 하자... 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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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n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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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